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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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속에 정말 뜨거운 날입니다. 이 더위에도 불구하고 목포역에서 선창을 지나 지금은 사막도에 앉아있습니다. 다행히 사막도에 올라오니 바닷바람이 시원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전 단연코 목포의 눈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어머니께서 물론 좋아하시기도 했지만 목포의 눈물 가사를 들으면 말이죠. 파도가 밀려오듯 가슴속에서 깊은 향수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더위에 처진 곳 목포의 딸 불멸의 가수 이난영님이 안장된 사막도 수목장 앞에 와이십니다. 오늘 사막도 목포의 눈물 여행을 함께 하려 합니다. 자 그럼 땅을 흘려 보겠습니다. 아 여기 가수 이난영 공원 아주 잘 꾸며 놨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은은하게 은은하게 인안영님의 노래소리가 들리고 있군요. 목포의 눈물 가하사가 있구요 나무 수목장이 군요 감사합니다. 가수 이난영 삶의 흔적 본명은 이용례 예명은 난영 1916년 6월 6일 목포시에서 출생 1923년 목포 북교국민학교 입학 1933년 목포 북교국민학교 입학 가요계 데뷔 1935년 목포의 눈물로 폭발적인 인기를 얻음 1937년 작곡가 김혜와 결혼 목포의 눈물에 이어 해조곡이 데이터함으로써 우리나라 가요의 영어로 우뚝 섰다 오빠 이몽룡이 작곡한 목포의 항구두 데이터 남편 김혜송과 뮤지컬 전문쇼단 KBS 악극단 창단 1950년 6.25 전쟁 중 남편 행방불명 아 그러다가 아 65년 고인이 되셨군요 연예패장으로 치렀다가 아 2006년에 목포 수목장으로 옮겼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예 인한영님 수목장은 바다가 보이고 아주 양지 바른 곳에 아주 편안하게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걷고 있는 길은 차막도 둘레길입니다 한 15분 거리인데요 한 바퀴 도는데 해풍을 맞아 조성돼서 그런지 아주 숲길이 울창하고 좋습니다 힐링하게 딱 좋은 곳이에요 아 저보러 이 둘레길 이름을 뒤로 하면은 아 인한영의 명상의 숲이라고 하겠습니다 한번 목포시면은 사막도 둘레길 한번 꼭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추천할만합니다 아 시원하다 정말 좋은 길이네 네 사막도는 세 마리의 학이 떨어져가지고 생긴 섬이라는 전설이 있는데요 이렇게 대사막 중사막 조사막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인한영님 산소도 참배하고 둘레길도 걷고 땀도 식혔으니 중사막길 수변로를 걸어서 조사막에 있는 아 목포 관광 유람선 한번 가볼까 합니다 계속 같이 하시죠 다시 한 번 가볼까요? 아 목포 관광 예 지금 앞에 보이는 곳이 소사막도 입니다 지금 중사막도 수변노를 따라서요 소사막도 다리가 보이네요 여길 건너면은 소사막도 건너편에 소사막도 유람선 선착장이 있어요 오늘 제가 거길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저기 유달산이구요 우리가 배낭여행 할 땐 그랬습니다 인생은 여행이고 걷는 거다 예 오늘도 많이 걷네요 아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이 아주 수로가 있어 가지고 섬길이다 이렇게 아주 정비를 잘 해놨습니다 아 경치도 바라볼 겸 이 벤치에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가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산 있죠 거기가 아까 제가 갔던 인안영 수목장 있는 대사막입니다 거기가 여기서 보니까 좀 멀어 보이네요 사진이라서 아 저기 매펌소가 있군요 어 대인 2만원, 소인 12,000원, 목포시민 15,000원, 소인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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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인 5,000원 가격표를 보고 그 다음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갑자기 날이 흐려져가지고 승선하시는 분들이 안 계셔가지고 저도 다음 기회에 한번 타보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람선이 아주 멋지군요. 바로 유람선 건너편에 여객터미널 유달산이 경풍처럼 그림처럼 있습니다. 유람선 선착장을 나와서 홍어의 명물 홍어 시장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흑산홍어 아이고 홍어 맛있게 쓰네 네 지금 목포에도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지금 걷고 있는 곳은 한때 뉴스에 떠들썩했던 목포시 만호동 문화재 거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 거리를 지나면은 바로 문화원과 유달산이 나오는데 유달산에 인안영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곳까지 가보겠습니다. 간판이 재밌네요. 예 이곳이 목포 근대 역사관입니다. 예 관광객들이 가이드와 함께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예 관광객들이 가이드와 함께 목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네요. 목포 근대 역사관 건물이 보이고 있습니다. 입구엔 이렇게 평화의 소녀상이 있구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1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00년 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1년 전의 모습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힘듭니다 역사관을 끼고 가파른 계단을 올라오면은 바로 노적봉이 보입니다 노적봉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노적봉에서 계속 유달산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유달산의 정기 기운차게 써있습니다 이 글귀를 보고 시청자 여러분 모두 유달산의 정기를 아부신 갖는 그러하신 성친이십니다 예 잘 도착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끝없이 돌계단을 오르고 올라야 인안영 기념비에 도착한다고 하네요 계속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음악소리가 들리는 것 보니까 인안영 노래비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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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들의 재미난 입담이네요. 같은 이씨니까 절 좀 하라고. 난 같은 이씨 아니여 이러고 계시네. 그래도 이난영씨가요. 목포의 딸 불멸의 가수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죠? 어디서 놀러 오셨어? 인천에서 왔어요. 어떠세요 목포가? 제가 지금 유튜브 찍고 있거든요. 하여튼 좋은 여행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주 날도 좋죠? 악수 한번 하시죠. 관광객과 인사를 마치고 파산을 하고 있습니다. 몹시 시장합니다. 내려가서 멋진 아니 맛난 백반집을 찾아서 요기를 채워야겠습니다. 오늘 정말 땀이 반복이죠?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식당이 보입니다. 아주 조그만 식당인데요. 한번 시장길을 내려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민의 대표적인 음식 목포 백반이 현상 차려졌습니다. 아주 맛있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시원한 바지락국의 젓갈, 조기, 계란무침, 우묵무침, 고추무침, 아주 반찬이 깔끔하니 먹음직스럽습니다. 온다입니다. 약정일날ILL 오늘은 여행aja 지금 여기 깡다리입니다. 깡다리. 깡다리조림 아이고 맛있네 이 또래서 잡은 고기라든지 아주 맛있네 조기래 이름맛 아직 보기가 어렵거든요 군무기나 무시해서 마셔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목포의 눈물 낮 촬영을 끝내고 목포의 명소 밤의 명소 대만동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동은 목포대교 야경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호장마차도 질비하고 마침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가서 오늘 피곤도 풀 겸 오징어 회나 맛있는 음식을 먹어가면서 오늘 일정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목포대교 불빛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대만동인데 여기가 대만동 여기 벌써 불빛이 화려합니다 그 야경이 너무 좋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밤에 이곳에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장마차 신안비치호텔 아주 질비합니다 야경은 참 멋있는데요 지금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저거는 케이블카 선인 것 같고요 아 저기 목포대교 야경이 보이고 있습니다 예 여기 차도 많고 아 비가 오는데도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정말 목포 하면 밤에 야경이 칠경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목포대교 야경이 그 중에서 으뜸이죠 예 목포 시내 야경입니다 한적한데요 가로등 불빛만 아름답습니다 예 오늘의 일정 마지막입니다 오늘 친구가 응원을 받습니다 목포에 맛집 쪽발비 한잔하러 왔습니다 아이고 거머 내가 목포에 와서 3년 됐는데 목포가 너무 아름다운 거야 내가 오늘 그 민한영 목포에 놓은 걸 한학도 갔다가 유달산 갔다가 친구 왔길래 내가 야경은 화면에 아깐 더 닿네 아이고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그치 아이고 이건 또 좋은 기회가 더 언니 있을지 모르겠네요 예 지금 보이는 사진이 목포에 맛집 쪽갈비입니다 아주 먹음직스럽습니다 오늘 그 보디빌더 하는 내 친구 한번 갓 잡아줄까요 아 제 친구는 한국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대만 갔을 때 만났던 화교 친구인데 저한테 한 살 차이 나는데 형님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맛있게 먹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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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저 이게 내가 베베 여행이집 갔을 때 응 형 스타일이야 감자하고 아 그래? 우리 형 스타일이 딱 찍으면 이제 잘 왔지 아 예 오늘 친구와 함께 아주 맛있는 쪽갈비 가장마도록 비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나는 오늘 친구와 함께 우정을 살리겠습니다 건배 건배 아유 감사합니다 바이 감사합니다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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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